네 앞서 1부에서 잠깐 다루었던 이야기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동 순방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사우디도 방문을 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었나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및 가자 전후 처리 방안에 관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겁니다 사우디를 방문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국교 정상화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2국가 인정 가자 전후 처리 방안 그 다음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정상화 조건으로 사우디가 미국한테 요구한 미국 상위 방위 조약 우리 한미동맹에 준하는 강력한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 등을 포괄한 메가톡급 딜을 수행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우디보다는 블링컨 미 구무발 보도 위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보통 아브라함 협정을 맺을 때 중동 국가들이 미국한테 파격적인 조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메가톡급 딜 조건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이스라엘 사우디 국교 정상화 어떤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된 건가요? 핵심이 2국가 해법이 들어갔던 아브라함 협정에서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다른 아브라함 협정에서는 포함이 안 됐던 내용 2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 인식으로 꺼내지도 않았어요 국교 정상화의 기본 전제 조건이 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에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이 뭐냐면 핵이에요 핵 핵 교류 이게 핵심이에요 사우디가 제일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란과 견제하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걸 들어주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 할게 이거였죠 정말 메가톡급 딜이네요 핵 균형을 맞추는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국무발 보도너 자료 보면 거의 다가와 초일기 단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외교 정상화 그리고 2국가 해법 이루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다고 해요 이스라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올해 2월 초에 이스라엘 민주연구재단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심층 조사를 했는데 국민 대다수는 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이 포함되는 사우디 정상화는 부정적인 것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쟤네들하고는 2국가 해법 아직은 아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국민 51%가 반대하고 있고요 36%가 찬성, 시수단 프로가 무궁다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우디 국교 정상화가 아까 얘기했던 ICC 체포영장은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하는 책직이라면 이거는 너희들이 원하는 사우디 협정을 이스라엘 측에 제기하는 거예요 당근책으로 빨리 종전협상 이거 하자 이렇게 지금 책직장, 당근을 두 가지 동시에 다 쓰는 것이죠 바이든 정부가 아까 전에 이 딜이 블링컨 국무장관에서 더 나온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우디의 반응은 혹시 어떤가요? 사우디의 반응 좀 부탁드립니다 사우디의 외교부 공식적인 외문부 장관은 다 팔레스타인 2국가 해법을 공개적으로 다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아랍 정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럼 진짜 할 거냐 사우디가 그러면 사우디의 정통한 중동 전문가들의 논지나 이런 저작물들을 보면 다소 회의적인 분석을 내놔요 그러니까 블링컨이 주장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사우디가 원하는 조건이지도 좀 회의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했겠냐라는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 이란이 제일 급하거든요 이란 거의 지금 과거에 지지난주에도 보도해드렸지만 거의 웹변화시 단계란 말이에요 이란 핵무기는 우람이 완성됐고 그러니까 기존 사우디 이스라엘 정상 핵심 조건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이 사우디의 핵무기 지원 여부가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상호방위 조회하는 게 계약서잖아요 지원하겠다 해놓고 급하니까 지금 대선 때문에 바이든은 불을 꺼야 돼 그러든 그래서 모양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우디 정상 이거 자기 왜 이거 승리했어 우리가 드디어 다 우리가 장악했어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이거를 만약에 또 대선 끝나고 나 모르겠는데 찢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사우디는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 지원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핵 개발하겠다 하면서 홀더 시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과거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도 조건이지만 사우디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정상화 조건도 또 있어요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하려면 양국 간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이스라엘이 라파공사에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신뢰할 수 있는 군사 파트너가 됩니다 힘이 이 정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얘랑 내가 파트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동의 투기의 지정학 정서인데 노마드 정서인데 얘가 가장 강력한 중마야지만 너랑 손을 잡을 수가 있어 이스라엘 너를 스스로 입증해봐 이거거든요 이 시험 때 오른 거예요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사우디의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인데 이건 약간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이든이 집권하자마자 사우디를 인권 탄압국으로 몰아붙였죠 그렇죠 뭐 언론인 있어요 언론인 터키 출신 까죽끄지 까죽끄지 언론인 터키 출신인데 정보당국에 따르면 터키 공작원이에요 근데 언론인은 포장을 해서 기고글도 쓰고 하는 사람인데 좀 MBS 성격이 괴팍하잖아요 난도질을 했나봐 근데 요거를 근거로 사우디들의 인권 탄압국이라고 엄청나게 무기 제재하고 패트럭 미사일 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우디가 미국 자꾸 너 긁거면 우리 중국 편 든다 해가지고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 자세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행위 자체가 MBS 축출을 위한 공작이라고 MBS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빈삶에는 그러니까 사우디 왕국 지금 통치자 MBS는 바이든 행정부가 나를 축출하려고 한다 정권교체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우디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네트리아 축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우디는 그걸 느낀 거예요 이 원한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거 정상화 사인을 절대 배학관에서 배학관 재임시에 절대 사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바이든이 배학관에 있을 때 사인을 절대 안 하겠다 절대 안 하겠다 너 왕 안 만들어준다 너 슈퍼스타 안 만들어준다 이 구원이 굉장히 깊다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거의 뭐 바이든 집권 시에 이 양국 정상화는 안 되는 확률이 더 높은 거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절대 안 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바이든이 모양새 만들잖아 내가 이후 동원하고 애를 동원하는 쇼를 만드는데 결국에는 정상화는 좀 파토가 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